국민 여러분, 지금 최고위원회 직전에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다시 우리 중앙당사에 아마도 직원 출근을 가장해서 같이 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실 해당층 앞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또다시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쟁고단 민생이 중요합니다. 국가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정쟁에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 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과 둘은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또 연관지치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고 좋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 언제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특검을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미 당시 작년에도 저는 분명히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것만 하자 저것만 하자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앞에서는 찬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반대해놓고 오히려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처럼 덮어씌우기를 하는 덮어씌우기 신공이 그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민생경제가 초비상상태입니다.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거의 시한폭탄처럼 정말 쬐깍쬐깍 초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38만 가구나 되고 전체 기업의 40%가 영업이 가지고는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돌아올 회사체의 만기 규모가 80조 원을 넘습니다. 가게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줄도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초비상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오랜드 사업 채무 불이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 경제위기 자금경색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금시장이 건들면 터질 상황인데 왜 이런 위험한 정치적 행위로 자금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쟁을 위해서라면 경제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이런 태도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사업 채무 불이행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건실한 건설업체와 증권사 같은 금융부동산시장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왔습니다. 정말 참 걱정입니다. 정부는 경제 비상상황에 맞는 비상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처럼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의 허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재난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냥 시장이 맡기면 된다. 이런 한가한 또 한심한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의 명운을 결고 민생경제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에 과감하게 나서야 됩니다. 예산안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불과 44일 만에 최단명으로 물러났습니다. 경제상황과 민심에 역행하는 감세 감세 고집하다가 결국 몰락한 것입니다. 정부의 당은 이를 타산지석 삼아서 시장만능주의를 포기하고 근본적 원인인 양극화 서민경제의 고통의 원인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안성의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과 비용, 이익을 더 중시하는 산업현장의 풍조가 이런 산업재해 사고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SPC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국 SNC 공장에서도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고 신체를 훼손당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수히 여기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산업현장에서 죽어가야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정부의 당은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 방귀라고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2년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석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제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